정부가 물관리 계획을 4년이 지나도록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서삼석 국회의원은 기위 위기로 최근 농어촌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, 정부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계획은 2018년 목표로 세운 게 전부고, 그 이후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서 의원은 이에 따라 농어촌 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등의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을 의무화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